오늘 회장님 내 사람들 한 10개월 만에 정말 아주 좋은 음식 먹네, 덕분에. 고식하네. 왜냐하면 옛날 세시봉 생각나라고 7, 80년대 돈가스를 했어요. 들은 말 있는 솔도레미솔야솔. 전원일기. 전원일기. 가만있어, 이게 중간중간에 또 하자 그럴 것 같은데. 재미 붙이셨어. 자, 숲 식기 전에 우선 먹고. 식사하면서 나눕시다. 와, 너무 멋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송창식 씨만 조금 늦은 사정상 일이 있어서 늦게 왔지만 조용남 씨하고 세환 씨는 오늘 일 많이 했어. 정말. 일 정말 많이 하고. 오늘 이 양파 습은요, 밭에서 아침에 양파 캐서. 글쎄, 아까 잠깐 얘기하더라고. 맛있더라고. 내가 캔 거야. 그래요. 감자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. 너 감자는 내가 캔 거야. 와, 술 너무 맛있어. 너 해 먹어. 네, 이거 꼭 해 먹을래요. 맛있다. 맛있다. 이 쓰고서 올지 제대로. 맛있어. 제대로 했어. 너무 맛있다. 저기에. 맛있다, 진짜. 어떻게 한식만 잘 하시는지, 양식도 아주 너무 좋아요. 아니요, 양식은 옛날에 이종님 셰프한테 배웠어요. 방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상당히 품위가 있어 보이네. 아니, 어떻게 의자도 옛날 거 이렇게 준비했어. 옛날 경양식집 걸로. 경양식도 의자입니다. 아니, 옛날에 생일 되면 경양식집에 이거 먹으러 갔잖아. 처음 갔잖아. 그럼. 비프 스테이크. 오빠, 우리 이런 양식은 처음이지? 처음이야. 처음이지.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. 그치? 여기보다 더 위에 사람이 여기 올 수는 없을 것 같아. 여기가 지금 최상의 손님이 온 거야. 아, 좋은데요. 근데 저기 음식 평을 좀 해주세요. 김수민 선배님 만드셨는데 어떠신지.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평할 바가 없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듣고 와가지고. 이건 맛있을 거다. 그러고 했기 때문에. 그렇지. 저는 한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옛날 우리 세시봉 때 그 싸롱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. 아, 한식 기대하고 오셨구나. 그래, 더욱더 정성이 배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. 그럼 다음에 한번 더 와. 그럼 다음에는 한식으로. 한 번 더 내년에 한 번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. 내년에 우리 셋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. 없어. 아, 왜 그러셔. 그러면 한 두 달 있다가 진짜 내가 한식 제대로 해줄게. 내일은 알 수가 없어. 음식 잘한다는 거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야. 음식이 진짜 아트야. 아니야, 사실 음식도 과학이야. 이게 머리가 회전이 빨리 돼야 돼. 맞아, 그 말은 맞아. 과학보다 아트를 위해져, 사람들이. 엉테. 과학보다 아트를 위해져, 사람들이. 엉테. 나 퇴근해서 관두겠어. 말려, 말려. 말려, 말려야 돼. 말려, 말려야 돼. 말려, 말려야 돼. 말려야 돼. 옛날처럼 말려야 돼. 일단 드시고. 아이고, 애기야. 애기야. 옛날에 정말 방송국 나갈 때 실화야? 실화야. 몰려야. 그게 몰래카메라인데 내가 몰래카메라야 소리를 잊어버린 거야. 흥긋해. 원래 약속은 몰래인데. 몰래. 나는 깜짝게 몰랐지. 모르고? 응. 모르고. 보는 사람도 나도 당황했다니까. 실화로. 우리 전 세 팀 중에 시청률 점유율이 제일 떨어졌어요. 이 두 커플은 관심 없어요.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하에서 들어간 건 처음이고. 저는 이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. 사퇴할 것을. 사퇴할 것을. 이 자리에서 저는 그만둔다는 거죠. 그만둔다는 거죠. 그만둔다는 거죠.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. 빨리 섭외해. 아 이거 안 사세요. 아 이거 안 사세요. 작가하고 피디하고 짰어. 아유 뭐 그래요 시청률도 이렇게 하면은 오빠가 나가는데 내가 거기서. 열받는 거예요. 흥분한 거야. 나갈 줄 몰라. 나 그럼 안 하겠다고 나갔는데 나도 몰래카메라 잊어버린 거야. 그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리얼리티가 된 거야. 그렇게 됐어. 내가 나중에 왜 선생님 몰래카메라 얘기 안 해요. 그때 생각난 거야. 그러니까 그때서 하기가 참 애매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방송원 그 후에도 또 나갔어? 그럼. 나갔어? 나갔지. 나는 그걸로 방송이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았어. 했어. 6개월 했어. 멋있게 사과 편지하고. 수미야 미안했다. 오빠가 나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냈어. 수미야 내가 너무 화내고 나가서 미안하다 해갖고 했어. 나도 그게 그렇게 될 줄 몰랐네. 그 저기 송창식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? 어디서 만났어? 처음? 처음? 우린 세시봉에서 만났어요. 세시봉에서 만났어요. 세시봉에서 만난 거야? 몇 살 때? 대학? 20살 때. 아 그때? 20대제예요. 50년 전이니까.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참모를 두드리는 소리. 그때 따로따로? 따로따로지. 그때는 영남이 형은 말하자면 모든 애들의 우상이었어. 멘토였지.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가수끼리 만난 게 아니고 하나는 그냥 시작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. 영남이 형은 가수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. 돼 있었던 상황에서. 그러니까 옛날 얘기 내가 하잖아. 그래서 나는 나는 거기서 노래를 안 했지만 이 형님들 노래가 좋아서 나는 구경하러 갔었다고. 갔다 갔다 올게.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멋지 있는지 뭐 그렇지만 그 당시 내가 이 형님들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남루했어. 남루 얘기는 하지 말자. 남루하다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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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 같았다고? 남루 얘기는 하지 말자. 우리가. 대표적인. 대표적으로. 응. 난 남루하다는 얘기 알아서 젊어도 인기 많아가지고. 그럼. 나도 거지 같았고 얘도 거지 같았고. 그럼. 나보다 더 거지 같았으면. 어떤 가수가 새롭게 노래하는.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야. 근데 등장하는데 남루하기가 나보다 더 거지 같아. 누가?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. 그리고 어떤 가수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은데. 송택 씨 얘기하는 거지. 차림새가. 희한하다. 저걸로 뭘 할까? 그러고 있었는데. 이놈이. 오페라 아리아를 하는 거야. 우 나 후르티 파. 이거 기타 치면서. 라 그리마. 예레베스토 세 지오바니. 이걸 하는데.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리고. 그때. 오페라 아리아를 기타로 하는 걸. 처음 들은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그게 송창식이오. 와. 그렇지. 잠깐 그럼 한번.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해봐. 듣고 싶다. 또 가져와줘. 자. 또 가져와줘. 자. 빈비디아르 샘으로. 컴로. 기타 치는 거야. 이야. 아니 그러면. 그런 음악을. 누구한테 배웠어요? 예고 다녔다니까. 아 서울예고. 예고 다녔잖아 서울예고. 그러니까. 영남이 형이란 안 와. 그런 노래는 그냥 돌통 때 부르던 노래들이에요. 그냥. 그랬는데 단지. 기타를 치면서 했다는 것뿐이지. 그렇지. 도밍고하고 바바로 팀이야. 아니, 가수들끼리도 누가 노래 그 당시 너무 잘하면 반해? 반하지. 그런데 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이태리 가곡. 그것도 멋있었어. 기가 많아. 내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겨. 마마라는 노래. 마마. 마마. 아, 라라리라리라리란. 나 오늘 저녁. 어머니 곁에 있지 않되. 서러워 마시오. 나 멀리 여기서 어머님 생각하오. 이걸 불러.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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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부터 세시봉 아저씨가. 야, 가자오. 그 아저씨가 가자오, 밥 먹으러. 밥 먹으러. 돼지찌개, 김치찌개. 그렇지. 먹으러 가자오 하면. 당장부터는 공짜야, 우리는. 공짜야. 주리비. 먹고 자고. 먹고 자고 공짜. 먹고 자고 공짜. 최고지요, 그때는. 그 당시는. 못 잊지. 그러다가 김정환 씨는 어떻게 만났어, 또? 나는 이제 내 영남형을 내가 처음 본 거는 어디서 봤냐면 아버님이 국립기장에서 파우스트 연극을 했었어. 파우스트가 했지, 나도 그거 봤지. 파우스트가 있는데 파우스트 교수를 꼬시는 메피스토페레스라는 악마가 있잖아. 그 악마 분장은 아버지가 했어, 근데 그 악마가 파우스트를 꼬시려고 기타를 두고 나와, 조그만 기타 우크레레로, 그래서 파우스트 교수, 오늘 술집에 가서 한잔하자고, 여자도 있고 음악도 있어, 그래서 기타로 음악이 있어, 그래서 탕 치면 그 효과음이 샹 기타 소리가 나야 되는데, 이게 잘 안 나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쨍 나야 되는데, 쨍 이렇게 나는 거야. 그 아버지가, 아버지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. 아, 자식. 뒤에서 음악이 안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투덜대고 있어. 아버지, 나 내일 학교 안 가니까 토요일날 제가 가서 할게요. 맞춰대요. 쓴다가 가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더니 어느 사람이 이렇게 나와, 기타로. 그게 조영남 씨였어. 아. 학생. 학생 아르바이트. 응. 야. 그리고 또 주로 내가 볼 때는 교복 입고도 노래 부르고 그랬어. 그렇지. 그 저기 오리엔탈 호텔에 똥오리밤빈 이런 노래들 상심의 바다 치는데 기가 막힌 거야. 똥오리밤빈 이러고 있어. 기가 막히더라고. 나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그 잔상이 있어. 그렇지. 나도 그것 때문에 팝송을 부르기 시작했으니까. 그러니까 말이야. 영환이 형 그거 부르는 것만 내가 못 들었으면 팝송 안 했어 나는. 그렇지. 창식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. 내 노래를 듣지 못했으면 자기는 대중가요를 안 할 뻔했다는 사람. 장희도 나 때문에 하고 형주도 교회에서 내가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. 나도 그렇고. 세환이도 그렇고. 그러니까 우리들 이장희, 윤형주, 나 이렇게는 다 영환이 형 때문에 노래를 한 거야. 그런 말이야. 금지곡도 많았지. 금지곡이 형이 많았지. 근데 어떻게 나중에 다 다시 복원됐어? 그럼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잠깐 금지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복원시켜줬어 나중에. 결국은. 응. 딜라일날에도 금지시켰었어. 그래서? 그럼? 아니 왜 그 20년도. 20년도에 왜 금지해? 복수에 불타는. 복수에 불타는 마음 가득 찼네.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.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. 그렇지. 그게 불량하다 이거야. 노래 가사인데 왜 그렇게. 말도 뭐 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는. 불 꺼진 창. 불 꺼진 창. 왜 불이 꺼졌냐. 아니 정말 그렇게. 불 꺼진 창. 그래서 금지곡이 됐었어. 이 형은 또 왜 불러? 왜 반말이냐. 왜 반말이냐 그래. 불 꺼진 창. 아니 김재환 씨는 금지곡 없었죠. 없는데. 뭐? 길가에 앉아서. 왜 일 안 하고 길가에 앉아있냐. 재밌다 정말. 말도 안 되는 거야.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. 고래 사냥도 금지됐었지? 금지됐어. 그렇지. 그 이유가 뭐야? 난 몰라. 왜 고래를 잡느냐. 고래금. 고래, 고래 사냥은. 술 마시고 노래하고 더. 누운다고. 택배적이라고. 술 먹고 그런 거야. 그러니까. 맹고. 노래. 춤을 추고. 일하고 선전하게 살지. 왜 노래하고 술 마시고 누구냐. 춤추고. 그러니까.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앨범을 내잖아. 조영남 특집 앨범. 그러면. 맨 끝에. 군가가 나와. 군가가. 군가를 놓쳤다니까. 맞아 맞아. 옛날에 그랬어. 옛날에 맞아. 나중에도 권정가요 같은 거 꼭 하나씩 들어가 있었잖아. 그게 유신 정권 때지. 그렇지. 그렇지요. 그때가 그랬어. 그러니까 가수도 이름도 다 한글로 써야 됐어. 그러니까.